안녕하세요. 지방자치가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린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총을 받을 만한 일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당인 민주통합당이 법률에도 없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영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회직에 나설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당직을 역임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물론 의회직이 특정인의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누구나 충분히 의회직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를 중요시하는 의회라지만 초선이라도 능력만 갖추었다면 의회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민주통합당이 의회직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 의회정치의 근본인 대의정치나 의회정치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당론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니 결정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당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으로만 놓고 본다면 법률로 정해진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동료 도의원들이 전반기 의회직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당론임을 내세워 특정 도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같은 석연찬은 의회직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후반기 의회직에 오른 의원들이 과연 어떤 동력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아니 민주통합당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민주통합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당론이라는 법에도 없는 초법적 절차를 통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정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중추 역할을 하는 도의원들의 불협화음이 대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소통하지 못하고 벼슬싸움처럼 비춰지는 피선거권 제한조치를 한 민주통합당 도의원들에 대해 도우민은 물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전례로 남게 된다면 앞으로 당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소지도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도당이나 중앙당의 역할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도의원과 도당 간의 긴밀한 정책협의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도의원들이 뜻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당론이라며 맞서게 된다면 도당으로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철저하게 선수 위주로 운영되어 온 의회 조직을 파괴한 정당이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각 정당은 표결에서 지금까지 당론 투표에서 벗어나 의원 자유 투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지만 앞으로 한 발 나아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의회도 19대 국회가 천명한 것처럼 당론이라는 울타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데서 벗어나 의원 스스로가 조례를 발휘하는 입법기관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